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일하는 모토로 2005년 1월 5일부터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충주시 개명대로 127 법원사거리 쇠브레자동차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장 창고용지 또는 전원주택 개발용지 계획관리 과수원 3,221평 매매가 8억 4,144평 매매가 10억 8천만원 오늘은 창고용지 공장용지 전원주택 개발용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의 2차로 근접 마을도로 접 3,221평 토지이구요 용도지역 계획관리에 정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지목과입니다 충주 도심으로부터 20여분 동충주 IC로부터 10분 거리에 위치하구요 10가구 정도의 전원주택 개발용지 창고 공장용지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2차로에 차를 두고 마을도로로 약 30미터 정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앞 3,221평의 토지를 촬영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구요 똑바른 비닐고랑에 감자가 아주 탐스럽게 심겨져있는 요 토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마을도로와 토지 사이에 조그만 개울이 흐르고 있구요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토지를 바라보는 중입니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라본 모습인데요 오른쪽으로 큰 창고가 보이구요 마을도로의 끝자락에 몇 가구 안되는 주택 몇 채가 보이네요 저쪽 산밑까지 쭉 뻗어있는 푸른색 감자밭이 오늘이 매매 대상 토지입니다 토지의 모습 동영상으로 보실까요? 저는 지금 개울 앞 마을도로를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저 감자나무 아래 비닐 속으로 주렁주렁 달려 있을 감자를 상상하니 농부의 마음처럼 뿌듯하네요 저기 저 흰색 차가 서있는 곳이 2차선 도로이구요 요 토지 입구까지 약 20-30m 정도 되네요 여러분께서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인 3,221평 1헥타르가 3,025평이니까 1헥타르가 조금 넘는 대규모의 감자밭을 감상하는 중이십니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 2차선으로부터 2,30m 정도 떨어진 계획관리지역 현 사용지목 전위 토지 3,221평이구요 공장이나 창고용지 또는 전원주택지 개발용지로 적합합니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위치해 있구요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현재 전으로 쓰여지고 있구요 면적은 3,221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구요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규제사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구요 추천용도는 창고, 공장, 전원주택 개발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공시지가는 8만원 평당매매가는 25만원 희망매매가는 8억원입니다 토지의 남서쪽 끝에서 촬영한 모습 한번 더 보시죠 별도의 평탄토목공사가 필요치 않구요 평당공사는 2차로 근접한 평지이구요 지목은 과수원인데 현재 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3,221평이구요 평당가는 25만원 매매가는 8억원입니다 승용차 기준 충주도심까지 20여분 동충주IC까지 10분거리에 위치합니다 충주, 음성, 제천, 원주행, 대로까지 7분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창고나 공장 신축용지로 추천드립니다 대지 2,300평 정도 전원주택 10채의 개발용지로도 적합합니다 그런데요 오른쪽 감자밭 왼쪽편으로 2차로에 접한 지대가 낮은 토지 보이시죠 이 토지인데요 지목, 다배, 계획관리지역이면서 면적은 923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차로에 길게 접해 있구요 토지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토지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구요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공교롭게도 2차로와 감자밭을 절묘하고도 완벽하게 갈라치게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로터리 처진 부분 위의 푸른색 풀밭까지가 923평의 면적에 포함이 되구요 감자밭 3,221평이 피로면적보다 작다 싶으시면 평당가 30만원에 매매가 2억 7,700만원으로 요 토지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목은 다비구요 현재 다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923평이구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구역입니다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구요 규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추천용도는 창고용지 또는 공장용지로 추천드리구요 평당 공시지가는 15만원 평당 매매가는 30만원 희망매매가는 2억 7,700만원입니다 3,221평 감자밭의 앞에 있는 토지 지목 답 면적 923평 평당가 30만원 매매가 2억 7,700만원이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토지를 합한 전체 하나의 물건으로 묶어서 브리핑을 드려볼게요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위치해 있구요 지목은 과수원과 다비입니다 현재 용도는 전과 다부로 쓰여지고 있구요 면적은 4144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구역이구요 도로는 2차로에 접해 있습니다 규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구요 추천 용도는 창고용지 또는 공장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15만원이구요 평당 매매가는 26만원 희망매매가는 10억 7,700만원입니다 이제 두 토지의 모습 동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 승용차를 기준하여 충주도심까지 20여분 동충주IC까지 10여분 거리의 두 토지 2차로에서 마을길로 2,30m 안쪽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현 사용용도 전 3,221평의 공장용지 또는 창고용지 또는 전원주택지 개발용지로 적합한 토지가 있구요 그 토지 앞에 2차로에 길게 접한 계획관리지역 지목 답 923평의 토지를 평당가 30만원 매매가 2억 7,700만원으로 매입이 가능하구요 두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다면 총면적 4,144평의 2차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토지를 평당가 26만원으로 총 매매가 10억 7,700만원에 IC 근접한 공장용지 창고용지를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부동산 법률 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구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서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충주와 충주 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드릴 것을 약속드리구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벨 아주 아주 격하게 환영하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거듭 거듭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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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